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부평동이랑 부평고등학교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학교 인근에 있어서 조용한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이쪽 길로 가시면 7호선 굴포천역까지 도보 10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부평시장도 도보 10분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오피스텔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현장 앞쪽으로 보시면 편의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평시장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신 현장은 지금 이곳인데요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하실 공간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정남향에 위치한 3룸인데요 특올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인테리어도 신축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3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밤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가 1개 있는 특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주방 쪽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주방 쪽도 굉장히 예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굉장히 넓은 방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욕실 그리고 주방 기준으로 왼쪽으로 방 2개가 위치한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배장판 물론이고요 예쁜 게 인테리어도 하셨는데요 전실 보시면 현관과 도어라 세 제품으로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왼쪽으로 키북기 2단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도 좁지 않은 모습인데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있는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보시면 벽지는 약간 그린톤으로 지금 해놓으셨고요 이쪽 면으로 7자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이쪽 면으로는 6자 반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방과 옆방 모두 사이즈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베란다 쪽으로 나가시면 통베란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벽면 보시면 방수 시공도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게 지금 통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보일러 설치도 잘 되어 있고요 밖으로 보시면 이쪽 면으로도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집이 밝습니다 옆방과도 동일하게 베란다로 연결되는 문이 있고요 이렇게 문도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LED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커버도 예쁘게 지금 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방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쪽 면으로는 이제 일곱자 이쪽 면으로는 여섯자 반 아까와 사이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방에서도 이렇게 베란다 나가실 수 있고요 이제 슬라이딩 도어도 이렇게 준 신축 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방 살펴볼 텐데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운동장만한 안방 사이즈고요 이쪽 면으로는 열 한자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이쪽 면으로는 열 자에서 열 자 반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 정남향에 위치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따뜻한 집인데요 오늘 날씨가 이제 흐리기 때문에 채광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집 자체가 밝습니다 앞방으로도 LED등 설치되어 있고요 앞방 보시면 이렇게 벽 쪽으로 그레이톤으로 벽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벽지는 이렇게 포인트 벽지 사용하셨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 쓰신 게 눈에 보이고요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욕실도 보시면 좁지 않은 사이즈고요 코너 선반 그리고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타일도 세제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욕실 사이즈 괜찮은 크기고요 이 주방 쪽 보실 텐데요 일자형 주방이고요 주방 위쪽으로 이제 주방 등도 인테리어 잘 하셨는데요 이쪽 공간으로 냉장고 설치할 공간 두셨기 때문에 냉장고 설치하시기 큰 불편 없을 것 같아요 타일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 하부장은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상구 가스 포탑 대형 싱크볼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구 쪽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구 쪽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3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가 1개 있는 특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습니다 안방으로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막힘이 전혀 없는 밝은 집이에요 여기는 전용 14평이고요 7호선 굴포천역,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까지 동으로 10분으로 걸어 가실 수 있는 더블역세권인 현장인데요 부평시장도 동 5분으로 걸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장고기에도 편리하고요 상업 인프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는 부평동초, 부평중, 부평고등학교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채광이 좋고 막힘이 없는 특올수리된 집 찾으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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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